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3%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 6% 하면 더 좋을 텐데 안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전망 중에는 제일 높은 거예요.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도 0.1% 높아요. 그런데 OECD는 사실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 그래도 선진국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들끼리 모임인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세계의 통계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통계 지표 전망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우리 정부가 3.2%를 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3.2% 우리 정부가 3.2%라 그러는 거는 사실은 약간 높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행도 내고 민간경제연구소도 내고 증권회사도 내고 OECD도 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는데 그럼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거기 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제 전망 중에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재무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경제 운용의 주체가 내는 전망치가 가장 높게 돼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의 주체, 만약에 어떤 회사에 있어요. 그러면 사장이 보고해봐.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갖고 온 거야. 그러면 사장이 꼬질 때 날아가지. 야, 너는 그럼 뭐 의지가 없어. 이렇게 되잖아. 약간 뭔가 그랬나? 꼬질 때가 뭐예요? 꼬질 때라고. 아, 이거 공군이구나. 꼬질 때 몰라? 꼬질 때 뭐예요? 아니, 총기 수입하면 총기 하면 꼬질 때 있잖아요. 이게 촉촉촉촉 이렇게 총기 닦는 게 있어. 그게 꼬질 때라 그러거든. 열 안 했다가, 식렬 안 했다가 지워넣는 거. 그러다가 뭐 마음 안 들고 꼬질 때 확 날린다. 꼬질 때 날린다 그래. 위험하게 그런 걸 날려. 아, 공군은 총기 수입을 안 하나? 우린 종이비행기 날립니다. 아, 이런.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높게 OECD가 우리 경제를 전망을 한 거죠. IMF가 지난달에 3.1%라 그랬고, 우리 정부가 올해 목표치가 3.2%니까 이거보다 높은 거고요. 그리고 표가 하나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 12월, 그러니까 3개월 전에는 OECD가 우리 경제가 2021년도에 얼마 성장할 거냐 이렇게 전망한 게 2.8이었어요. 2.8. 그러니까 0.5%포인트 올린 거죠, 3개월 만에. 그런데 그 밑에 표를 보시면 더 서프라이즈한 숫자들이 나오는데, 미국은요, 올해 6.5%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OECD도 참 전망 못한다. 작년 12월에는 얼마였냐면 3.2%. 더블 난다는 거예요, 더블. 그렇게 갈 수 있나요? 더블 이상 난다는 거죠. 3.3%포인트 더 높다. 중국은 8%였는데 7.8%. 여기는 소폭, 소폭 낮아졌고, 독일 같은 데도요, 이게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거예요. 독일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일본이 2.7. 야, 일본이 좀 낫네. 일본은요, 여러분. 일본은 1% 이상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2.3에서 이것도 2.7%, 0.4%포인트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어떠냐. 4.2% 전망을 하다가 5.6%로 무려 1.4%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그럼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이게 사실. 그런데 작년에 성장률이 한국이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요 20개국 G20 중에 중국이 2.3% 순중했고 터키가 1.8% 순중한 것에 비해서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어쨌든 3이라고. 그 밑으로는 추풍낙엽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올해 예상치하고 작년 성적표를 합산해서 보는 게 어쩌면 맞아요. 왜냐하면 기저효과라는 것들을 좀 없애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경제가 전망치를 올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프라이즈한 거는 미국 성장률이 6.5%가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 어제 미국 채 금리가 입찰을 잘하면서 미국 채 금리가 조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률이 폭등해 버리는 거죠.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국채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랐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런 거죠. 성장률 저렇게 많이 나와? 그러면 금리 또 엄청 세겠네? 엄청 오르겠네? 그러면 확 올랐으면 주가가 그렇게 못 오르는 거죠. 어제 나스닥이 얼마 올랐습니까? 3.69% 올랐어요. 나스닥이. 테슬라 몇 퍼센트? 19.64% 올랐어요. 테슬라가. 19.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루에 그 큰 주식이 하루에 거의 20%가 올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응축돼 있던 게 그냥 이런 성장률 전망치가 되게 잘 나오는데 국채 입찰이 잘 들어오고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OECD가 왜 그러면 이렇게 전망치를 높였냐. 백신이에요. 백신. 백신 보급이 가속화되니까 경제 심리가 조기에 회복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정말로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어쩌면 7%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다는. 그래서 어떤 레인지를 둔 게 백신이 조기에 지금처럼 막 확산이 되면 더 높일 수도 있고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조금 혼란스러워져도 4.5%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OECD가 평가한 게 미국의 의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1.9조 달러짜리 미국의 경기,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는 회복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를 회복되는 국면에서의 금리의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우려 이런 것들이 주시장의 다소 혼란스러운 장면들을 연출해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크라이시스로 간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주가가 장중에 2, 3%씩 빠지면 자꾸 우리 트라우마가 있는 게 위기 오는 거야, 위기? 그런데 경제가 회복 국면이라는 거죠. 지금은 회복 국면이다. 경제가 완연한 회복 국면에서 어떤 크라이시스가 오기는 어렵죠. 경제가 침체 혹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버블이 엄청나게 발생해 있을 때 어떤 크라이시스가 올 수는 있을 텐데 경제가 완연하게 회복 국면이라는 거라죠. 그런 것들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 3.3% 전망은 가장 좋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소비가 요즘 많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유통주들이 살짝 미소들을 짓고 있는 모양이죠? 여기 더현대 가봤습니까? 더현대 아직 못 가봤어요. 두 번 갔다가 두 번 다 실패했네. 밥 먹으러 갔다가. 우리 집은 밥 사주러 한번. 구경사만 밥 사주러 가냐고. 집사람 한번 밥 사주러 갔다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나와서. 평일도 그렇게 살아만 해요? 네? 평일도? 평일도. 평일 점심시간. 뭐 볼 거 이렇게 있다고. 아니 자리가 없어 자리가. 그런데 엄청 크거든. 거의 포토존이 있어요. 거기서 포토존 찍으면 꼭 외국에 무슨 큰 뭐라 그러지. 바자라 그러나 왜 터키 가면 왜 지구에 이렇게 큰 데 있잖아. 그런 느낌이 좀 들게 돼.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매장에는 사람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거기 뭐 살아간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식당가에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뭐 새로 열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국영삼아 가는 사람들도 많아서 할 텐데.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유통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도 사실 굉장히 좋은 게. 예를 들면 어제도 롯데쇼핑하고 신세계가 1.94, 1.22 올랐거든요. 어제요? 어제 같은 날도. 다 떨어지는데. 그런데 두 기업의 주가를 보면요. 다 52주 신고가예요. 지금? 네. 지금이. 그리고 신세계가 30만 원 전을 터치 랜 게 코로나19 이전인 작년 2월 17일 이후 처음이에요. 그리고 롯데쇼핑이 올 들어서 10.97, 신세계가 9.18, 현대백화점이 8.66 올랐는데. 이달 들어서 코스피 수익률을 훨씬 큰 폭으로 비트하고 있는 거죠. 워낙에 장기간에 걸쳐서 유통주들이 많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던데. 제가 아까 OECD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의 회복세 그리고 사실 우리 경제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비잖아요. 소비. 왜냐하면 실제로 수출 좋잖아요. 투자도 웬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비가 안 좋죠. 네.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소비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백화점 같은 거 좋을 거다. 이런 건데.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도 유통주를 많이 샀어요. 그런데 모멘텀이 있는 게 내일입니까? 11일 날로 제가 기억하는데 쿠팡이 뉴욕수다기스에 상장을 하잖아요. 거기다 이베이 또 매각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벤치막할 수 있는 기업들의 객관적인 평가, 밸류에이션이 나오는데 본인들의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높은 밸류에이션을 호가하니까 그런 것들도 약간 갭을 메우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성장주가 좀 빠지면서 반사 이익도 다소 있었습니다. 어쨌든 매수, 매도 이렇게 보면 기관 외국인이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이마트 이런 것들을 많이 샀다.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개인 투자자 중에 굉장히 주식을 잘하는 분하고 이 얘기를 좀 의견을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유통주를 지금이라도 사시려는 마음이 있으시면 저는 면세업을 하는 데를 좀 같이 보는 것 같아요. 면세업? 그러니까 신세계 같은 데들이죠. 신세계나 롯데쇼핑도 면세업을 하죠. 그런데 신세계 같은 데들은 유통로서의 의미도 있고 사실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면세점이거든요. 여행이 완전히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코로나가 좀 더 완화되고 백신이 우리도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해외 쪽에서의 유입과 유출이 있으면 어떤 걸 상상해보는 거냐면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만약에 시작했다. 어딜 갈까요? 저는 미국하고 유럽으로 바로 안 간다고 봐요. 그렇죠. 가까운 데부터 가야죠. 네. 가까운 데 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백신이 어느 정도 돼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중국이 해외여행을 풀 경우에 과연 어떤 나라가 선택지가 될까. 저는 제가 볼 때는 한국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중국 사람도 많다고 했죠. 트라우마가 좀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런데 전제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전제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면세점에 지금은 거의 전무한 상태니까요. 지금 공항 누가 갔다 온 사람을 보니까 문을 닫아놨대요. 문도 닫아놨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유통을 조금 관심 있게 볼 것 같으면 면세를 겸용하는 그런 유통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행이 재개된다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금 가격이 한때 한 2700, 2800까지 쭉 갔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한 1500, 600으로 떨어진 모양이죠. 사실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장이 좋다가 최근 들어서 한 10% 지수 빠진 거잖아요. 10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왜 나한테까지 그래. 그런데 사실은요. 사실은 제가 왜 이 뉴스를 하냐면 금 투자자들. 금을 투자하는 분들은 뭐예요. 사실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을 산다라는 게 금이잖아요. 그런데 금을 투자한 분들은 주식 투자한 분들 막 힘들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말도 못할걸요.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빠져버렸으니까. 금이요? 그럼요. 금이요. 작년 8월에 2051달러였어요. 지금 1677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20% 정도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하면. 고점이 언제쯤이에요? 작년 8월. 작년 8월. 작년 8월이고 1월 5일 날 기준으로도 올해 1월 5일 날 기준으로도 14% 빠졌어요. 사실은 주식보다 더 많이 빠진 거지. 그런데 지금 아무도 금 빠져서 힘듭니다. 너 어떡하니 이런 얘기 안 한 거네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그만큼 이제 그런데 어쨌든 최고로 안전한 자산을 사놓고도 지금 20% 빠졌다는 거죠. 고점 대비. 만약에 8월 대비해서 주가로 보면 주가는 훨씬 많이 올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러죠? 미국 채 금리의 상승 때문에 그렇죠. 미국 채 금리의 상승이라는 건 미국 채 가격의 하락이잖아요. 사실은 어제도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주식 빠져서 힘들다는 사람은 별로 난 슬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 채권 매니저들이 손절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채권 운영을 해봤지만 이 정도 되면 손절매가 나와요. 채권이.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두 개가 뭐죠? 금. 달러. 미국 채. 달러로 되어 있는 미국 채죠. 그래서 OECD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그런 걸 반영합니다마는 지금은 안전 자산이 훨씬 더 가격 하락이 더 많은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 자산이 금리가 워낙 많이 떠서 주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듯 하지만 주식은 사실은 안전 자산입니까?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이 다 같이 싱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건 위기거든요. 작년 3월에 다 같이 빠졌죠. 달러 빠지고 채권 빠지고 금 빠지고 다 빠졌어요. 그래서 와 진짜 암하겟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국면이 전 세계가 안전 자산 위험 자산이 한꺼번에 다 빠져야 될 국면인가 한번 생각해보죠. 왜냐하면 지금 OECD가 전망하는 올해 세계 성장률이 6%란 말이에요. 미국이 6%대 성장한다는데 이 안전 자산 위험 자산이 다 빠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주식의 하락 주식의 조정만 보고 있는 거지 더 큰 거는 안전 자산이 이렇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위험 자산 쪽에 웨이트가 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너무 안전 자산 그러니까 금리의 상승이 돋보이다 보니까 위험 자산도 한꺼번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인데 어쨌든 우리의 시야에는 사실 주식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위험 자산들만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금과 국채 이런 안전 자산의 가격의 하락이 훨씬 더 중요하게 지금 작용하는 그런 시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 프로님이 한번 또 금 관련해서는 또 말씀을 남기신 적이 있죠. 금 가격이 안전해서 안전 자산이 아니고 환금성 이런 거 등등이 안전 자산이라는 거죠. 오늘 자켓이 멋지십니다. 한번 입어봤습니다. 입어야 될 이유가 좀 있고. 누가 사주셨는 모양이죠. 어쩜 자켓이 멋있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식 시장이 자켓을 멋있게 보이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장 빠지면 이거 뭐 저 파란색 입고 났네 쟤. 그러면 저희 잠시 광고 듣고 하세요. 바로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